자 오늘도 급한 소식 정말로 전해드릴 게 너무나 많습니다. 빠르게 좀 알려드려 볼게요. 자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자 바로 좀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두산 애너빌리티 우리 주주님들 바로 결론을 좀 말씀드려보셔면 내일부터 변동성 진짜로 심해질 겁니다. 정말로 대응을 잘 해주셔야 되고 자 그 이유가 뭐냐. 자 지금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우리 주주님들. 정말 엄청난 매수가 들어오고 있죠. 언제부터 이렇게 매수를 해줬냐. 한 번 저희가 쫙 한 번 내려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쭉 내리다 보면 제가 여러분들 미리 당연히 다 보고 왔어요. 대략 한 작년 11월부터 굉장히 좋은 매수가 이렇게 들어와 줬습니다. 자 작년 11월이 뭐였습니까? 무슨 일이 있었어요? 샘 올트먼이 AI 관련해서 반도체 얘기 꺼냈고 AI 발전이 본격적으로 시장에 나타나기 시작한 그러한 기관이죠. 이미 이때부터 외국인과 기관들은 AI 관련해서 전력 부족 문제가 생길 것이라는 것을 집감을 하고 대체 에너지 찾으면서 원전 관련주로 우연히 눈을 돌리게 된 거죠. 자 근데 한국은 탈원전 국가잖아요. 2017년에 우리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 해버리면서 사실상 원전 관련주들 다 망했었죠. 매출이 10분의 1 토막이 나면서 사실상 망했었어요. 자 근데 마침 한국 탈원전 국가이지만 탈원전 국가에서도 쓸 수 있는 원전이 있어요. 뭡니까? SMR 소형 모듈 원전이다. 자 근데 마침 미국 최대 소형 모듈 원전 기업인 SMR 설계업체인 뉴스케일 파워가 370억 달러짜리 그러니까 하나로 약 50조 원짜리죠. 이런 규모로 SMR 건설 프로젝트를 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마침 또 두산 에너빌리티가 그러한 원자로 증기발생기 튜브 등등 주 에너지를 주기기를 납품하기로 했어요. 공급 물량이 2조 원이 넘어가고요. 사실 이 뉴스케일 파워와 두산 에너빌리티는 굉장히 예전에 한 7년 전부터 꾸준히 관계를 맺고 있던 그러한 좋은 주식이라고 볼 수 있죠. 좋은 우호적인 관계를 맺고 있던 주식이기 때문에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는 사실상 모든 걸 알고 있었다. 완벽한 시나리오를 짜고 있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절대로 우리 주주님들이 현재 의심할 필요가 없는 지금도 매우 저렴한 가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두산 같은 경우에도 가격이 많이 상승을 했으면서 거래량도 터져주고 있지만 지금 현재 외국인과 기관 매도세 나오고 있나요? 아니에요. 오히려 매수세가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미친다 정말. 그리고 3월과 4월에 두산 에너빌리티 급락 나오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죠. 원전 섹터 어쩔 수 없다 망했구나 생각을 했는데 결국 어떻게 됐어요? 다 회복하고 전고점 돌파도 야무지게 성공했잖아요.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너무나도 강력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우리 주주님들이 이번에 내일부터 제발 빠르게 대응을 하셔서 좋은 수익을 좋은 수익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꾸준히 어디서 사서 어디서 팔아야 될지 계속해서 알려드리고 있고 다양한 정보들 전망들도 알려드리고 있죠. 제가 이번에 여러분들에게 두산 에너빌리티 꼭 장시초가부터 매수를 하셔서 좋은 수익 봐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던 거 아침 라이브 영상 잠깐만 보여드리고 갈게요. 반갑습니다. 차석필입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일단 오늘 자체 가격 반등을 성공해 줄 거예요. 좋은 상승 이어가 줄 겁니다. 현재 시각은 7시 59분 이제 8시가 다 됐는데 오늘 가격 좋은 상승을 보여줄 거예요. 안전 상승에 성공할 건데 이유는 어제 장 막판부터 그리고 시간 외까지 굉장히 좋은 수급들이 관찰이 됐기 때문입니다. 좋은 수급이 관찰이 됐기 때문에 좋은 상승을 보여줄 것이 분명하고 장 시작하자마자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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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수를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이다. 단기 수익 보기 너무나 좋은 타점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이렇게 분명 장 시작 전에 말씀을 드렸죠. 무조건 매수를 하셔야 된다. 금요일에 무조건 매수를 하셔서 수익 보셔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들 7% 정도 상승해 주면서 이날 굉장히 좋은 수익 우리에게 안겨줬죠. 수익 보신 분들 정말로 축하드리고 제가 장중에 이렇게 계속해서 여러분들하고 실시간으로 소통하면서 어디서 사서 어디서 팔아야 될지 다양한 정보들 전망들 꾸준히 여러분들에게 그냥 무료로 무료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꾸준히 이러한 정보들 전망들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이러한 정보 전망 받아보고 싶고 타점도 언제 사서 언제 팔아서 수익 봐야 할지 너무나 궁금하다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그냥 무료로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제가 제 개인 전화번호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집중해 주세요. 어디 노트 같은 데 그냥 써주시면 됩니다. 010-4094-8575로 우리 주주님들 두산 에너빌리티니까 그냥 편하게 두산이라고 써서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제 사고 언제 팔아야 할지 그리고 오늘 가격은 상승할지 혹은 하락할지 다양한 정보들과 전망 이렇게 해서 총 문자 3통 정도를 아침에 항상 보내드리고 있거든요. 실시간으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이번에 꼭 무료로 제가 공연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내일부터 변동성 진짜 심해질 거예요. 꼭 받아가서 좋은 수익 이번에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제 구독자님들이 정말로 많이 계세요. 그리고 문자 받아보시는 분들까지 합하면 이제 한 900분 정도 되시거든요. 정말로 많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알려드리면서 여러분들하고 저랑 똑같이 똑같은 타점에서 거래하는 거 이제 많은 분들이 아시죠? 그렇게 하면서 저도 꾸준히 키움증권에서 상위 1% 안쪽으로는 들어가고 있습니다. 등수는 3만 등이라 조금 볼품 없이 보일 수 있어요. 굉장히 낮게 보일 수는 있는데 그래도 제가 꾸준히 상위 1% 안쪽으로는 들어가고 있으니까 우리 주주님들이 언제 사고 언제 팔아야 될지 모르겠다. 그리고 다양한 정보들 전망들도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꾸준히 그냥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제가 제 개인 전화번호 알려드렸죠? 이 전화번호로 그냥 두산이라고 써서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에 12시 전에 보통 2에서 3통 정도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그때 좀 집중해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주주님들이 걱정이 정말로 너무나 많으신 것 같아서 제가 이 대응 전략도 따로 PPT 자료집으로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SMR, 원전 관련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수혜 주식도 알아와서 알려드리고 있어요. 이것도 바로 차트 설명해드릴게요. 이 차트는 세종 메디칼이라는 과거의 주식 차트였는데 과거에 공격형 매집, 매집봉 만들면서 거래량 터뜨리면서 1차 매집 보여줬고 2차로 하락하는 구간에서도 꾸준히 매집봉 만들어주면서 거래량 터뜨리고 하락형 매집을 대놓고 보여주고 있었다. 이러한 세력들의 매집을 대놓고 보여주는 주식은 향후에 굉장히 큰 주가 상승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겠죠. 역시나 향후에 4배가 넘는 굉장히 큰 상승이 나왔다. 근데 문제는 이거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려는 바로 이 종목이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 차트 모양과 너무나 유사하다. 같은 세력입니다. 같은 세력. 상승하면서 굉장히 공격형 매집을 보여줬고 거래량 터뜨리고 하락 구간에서도 꾸준히 매집봉 만들어주면서 강한 거래량 터뜨려주면서 대놓고 매집하는 모습 보여줬고 최근 들어서 이 SMR 그리고 원전 관련해서 좋은 소식이 호재가 나오자마자 바로 거래량 터뜨려주면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미 상승이 이미 시작이 됐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루빨리 매수를 하셔서 좋은 수익을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 종목 이름도 제가 바로바로 알려드릴 거예요. 제가 전화번호 알려드렸죠. 이 전화번호로 매집주니까 그냥 매집이라고 써서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종목명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웬만하면 그냥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우리 구독자님들 먼저 보내드린 종목이라서 제가 여러분들에게는 아쉽지만 문자로만 보내드릴 수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 PPT 자료집이 사실 정말로 간절하신 분들이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제가 아무리 여러분들에게 어디서 사서 어디서 팔아야 할지 꾸준히 알려드리고 있어도 불안하실 거예요. 그리고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대응 전략 만든 겁니다. 이 대응 전략 같은 경우는 좀 보수적인 전략을 취하고 있어서 나는 수익보다는 절대로 손실을 안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만 받아가시길 바래요. 44페이지 정도 분량 되니까 정말로 필요하신 분들만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이 대응 전략 같은 경우에는 대응이라고 써서 문자 남겨주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주주님들을 위해서 이 매집주도 제가 준비를 해왔죠. 현재 두 개 공유를 드리고 있는데 하나는 HLB 같은 임상 관련 바이오 주식이 하나 있고요. 다른 하나는 AI 관련 반도체 주식이 하나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천천히 하나씩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자 첫 번째 매집주는 바로 바이오 임상 관련 매집주입니다. 현재 사실 제가 제일 기대를 하고 있는 종목인데요. 요즘 HLB 덕분에 바이오 관련 종목들이 굉장히 또 핫한 상태죠. 이 종목도 현재 임상 3상 결과를 앞두고 있는 상태인데 지금까지 계속 장기 2평선인 121선과 그리고 201선에서 저항을 막고 돌파를 하지 못하는 모습을 꾸준히 보여줬는데요. 이번에 엄청난 거래량을 동반을 해서 결국 돌파에 성공을 하고 엄청난 지지 구간을 현재 완성을 한 모습입니다. 이미 상승 파동까지 완성이 됐고요. 추세까지 상승 전환에 성공을 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거래량이 터진 이 구간들이 사실 세력들의 공격형 매집 구간이라고 볼 수 있고 하락할 때도 꾸준히 거래량이 어느 정도 나와주면서 매집의 흔적을 꾸준히 보여주고 있죠. 현재 가격은 최소 세력들의 평단가 아래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당장 오늘부터 좀 빠르게 매수를 하시는 게 유리하다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차트상으로도 다음 저항 구간까지는 아직도 30% 정도 남아있기 때문에 현재 지지 구간에서 매수를 좀 해주신다면 임상 관련 호재가 없어도 30% 정도의 수익률을 볼 수 있을 확률이 좀 굉장히 높고요. 임상 3상에 대해서 호재가 나온다면 어떻게 된다? 이번 HLB도 좀 똑같았죠. 임상 관련 호재, 특히나 3상은 주가에 어마무시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이미 시장에서는 유명합니다. 현재 HLB 주가를 좀 보시면 작년 12월부터 임상 3상 관련 호재가 터지고 세 달 만에 주가가 거의 4배 가깝게 상승을 보여줬죠. 이 매집주도 현재 똑같은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못해도 30%, 임상 관련 호재가 터진다면 전고점을 좀 깨주면서 3배 이상은 상승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저점이기 때문에 당장 다음 주부터 상승 랠리를 좀 이어갈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빠르게 받아가서 수익 내보시길 바래요. 상단에 나와있는 전화번호로 문자, 매집, 매집이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종목명 빠르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추천드린 매집주, 엑셀러 하나하나 다 정리를 좀 해두고 있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물론 100% 확률로 전부 다 상승하는 건 아니더라도 손실은 적게 수익은 최대한 크게 만들어가면서 수익금을 쌓아가는 구조니까 이번에 수익 빠르게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AI 관련 매집주 하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제주반도체 주식이 몇 달 사이에 10배가 넘는 상승을 보여줬죠. 이것도 AI 관련주인데 이번에 제가 알려드릴 종목도 바로 AI 관련해서 굉장히 강하게 흐름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준비해온 종목입니다. 이 종목이 AI 관련주이고 저전력 반도체 관련주인데 최근에 어버부 반도체랑 제주반도체가 굉장히 강한 상승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직도 저점 대비 2배밖에 상승하지 않은 소외주입니다. 제주반도체에 비해서 같은 재료인데 아직도 상승을 조금밖에 안했고 매집의 흔적까지 이렇게 대놓고 보여주고 있는 주식이라서 강하게 단기적으로 크게 상승할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겁니다. 앞에 보시면 장대 양봉에 거래량이 크게 발생하면서 상승을 보여줬었는데요. 후에 윗고리가 생기면서 매물이 이 구간에 정말 많이 쌓였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상승해서 거래량이 전 구간에 비해서 굉장히 또 적게 나타났기 때문에 현재 세력들이 14,000원 부근까지 물량을 장악한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 7,000원에서 14,000원 구간들을 세력들의 매집 구간이라고 봤을 때 세력들이 아직 물량을 매집 중이라 가격을 상승시키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거래량을 봤을 때 이미 물량 자각이 다 끝난 걸로 보이기 때문에 앞으로 박스권 돌퍼만 해준다면 대부분의 매집주가 최소 2에서 3배 정도 큰 상승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 종목도 100에서 150% 이상의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다고 봅니다. 역시나 제가 공유드린 종목들은 전부 제가 다 직접 거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매일 상황 알려드릴 예정이고요. 이미 물량 장악이 다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당장 다음 주부터 크게 상승을 시작할 수 있으니까 반드시 이 종목 빨리 받아가셔서 수익 내시길 바랍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상단에 나와있는 전화번호 010-4094-8575로 문자 매집 매집이라고 써서 보내주세요. 보내주시면 제가 종목명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